쭉 한번 가볼게요. 옛날에도 제가 데뷔시키고 어떻게 보면 제가 스승이잖아요. 옛날부터 가르친 거예요. 그렇게 30몇 년을 해도 그렇게 안 느는 년이 있잖아. 그래. 여기 못해요. 이제 알았어. 액션. 첫범 이제 가입하시려나 봐요. 어떻게 웃으라고. 그럼 본인이 알아서 잘. 지금 되게 좋으세요. 그냥 시작하는 타이밍만 일찍 시작하시면 돼요. 멘트만. 감독님이 좋겠는데요. 버스 가시네. 보험 가입하시려나 봐요. 탱소드. 괜찮아. 탱소드. 자 다시 갈게요. 웃음이 너무 길대니까. 아니 나 같으면 한 방에 끝났으면 이해해 주세요. 예 가볼게요. 카메라. 뭐가 잘한다. 치인의 말을. 액션. 믿을 만한지 모르겠네요. 잘했다. 잘했다. 좋았어. 모니터 한 번씩만 보고 별 문제 없으면 넘어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지인들한테 알아보고 계약할 거예요. 지인? 이게 좋으세요. 미친 여자 같아. 약간 그런 면이 있어. 내가 진짜 좋았어. 이거 끌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.